1. 씬Stand 네, 다시 돌아온 가캠입니다. 지금은 신메뉴 3주 차고요. 아닌데요. 방금은 카메라 리허설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닌데요? 보조 출연자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벌써 2명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아닌데요? 네. 오늘의 메인 게스트 한 씨, 일로 오세요. 지금 애드립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곤란한 질문을 하셔도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좋죠. 감정 상태는요? 그렇죠. 얼굴 상태는요? 짱이죠. 형 거기 와. 여기 해봐. 여기가 님표야. 형 귀 싹 빠져. 귀 싹 빠져. 좋아, 내가 했을 때. 그냥 은사를 기가 막히긴 하는데. 근데 난 개인적으로 1단계가 제일 아파. 그런 것 같지? 뭘 때리는 것 같은데 1단계는 그냥 때려. 눌러서 나 이거 진짜 엄청. 아 약간 이건가? 1단계야. 부스터를 계속 써. 안 되겠다. 나 이 감정 그대로 카트 한 번 들어갑니다. 할까 나? 한 번 해볼까? 할까? 갑니다. 에스포. 뭐야 왜 시작부터. 우와 뭐야. 아니 어떻게 저의 앞에 있냐고. 오. 아니 뭐야. 이거 다섯 번 연속 봐갖고.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어렵다. 어려운 사람이 왜 이렇게 앞에 있어? 나 항상 아동맨인데 뭐. 아니 뼈기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나 도착. 아니야 나 이번엔 아악. 아악. 현진짱 들어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3초. 현진짱. 1초. 1초. 아악. 마지막에 부스터 모았어야지 그 코너에서. 형이랑 하면 진짜 카트 하고 싶은데. 아 그거 싹 사라져. 형 덕분에 내가 게임에 중독이 안 되는 것 같아. 항상 고마워요 형. 하나 둘 셋. 마지막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나 어렸을 때.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타이머가 솔직히 돼 있잖아. 응. 왜 하나 둘 셋 하는 거야? 미안. 귀여워. 그런데. 네 너무 귀엽죠? 하나 더.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완전 우리 사이처럼 나왔죠? 우리 둘 사이 사단과 의정부 사이. 여기까지 나온다? 응. 하나 둘 셋.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하나 둘 셋. 작가님께서 여기다 횟집을 차려주셨어. 참치 회먹방. 참치 뱃살. 네. 음. 이거는. 그냥 참치 회인 것 같아. 음. 오. 하니 씨도. 파살 맛있어 보인다. 파살이. 하니 회 킬러잖아. 아 좋죠. 회 한입 드세요. 아니 젓가락 없습니까? 아 요즘 손으로 먹어요. 젤리인데 젓가락을 드시려고요? 젤리예요? 네. 하잖아요. 아 회예요. 죄송합니다. 몰입을 잘못해서. 너 일로 오면 안 되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제일 느끼한 부분 아냐고? 원래? 음. 나 오늘 젤리만 몇 개 먹는 줄 알아? 뭐. 네. 비타민이거든요? 와 나 이거 진짜 미국에 있었을 때 엄청 먹었는데. 아 근데 이거 어린이 형 비타민이야. 엄마가 나 그냥 비타민 안 먹는다고 어린이 형 비타민 보여줬어. 에깅이네. 뭐요? 오늘의 신메뉴. 쿠키.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린 거예요.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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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잘한다. 내가 다시 해줄게.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형이 할게. 저 하나만 줘. 그래? 되게 이리라 저리라. 형 나도 하나만 줘. 그래? 너 되게 이리라 저리라 해? 그냥 가. 스티커 떼야 돼. 스티커 안 떼야지, 형. 떼야지. 아 이버 스티커? 마지막. 마지막 내꺼 해봐. 이거 왜 내꺼인지 알아? 스테이꺼는 내꺼니까. 그니까 내꺼야. 내꺼 빨리 해봐, 내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차이는 지금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 벌써 막바위 왔기 때문에 안돼. 진짜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스테이 직접 앞에서 못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게 좀 많이 아쉬운데 근데 그래도 우리 무대를 챙겨보시는 스테이가 엄청 많았다고 들어서 그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행복하고 힘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테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어서 일단 여러분 재밌는 것들 준비했는데 우리 스테이가 그런 것들을 다 캐치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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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빵집 갔나냐? 왜 빵? 아기빵이 인간을 도망쳐냈어. 지금 먹으러 갑니다. 사람을 울먹으면 울먹으면 울러하니까 울먹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놀랄 거야 가자 바로 감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 아빠님 와 마지막 파인애플 먹을래? 어? 마지막 방송 기념으로 파인애플 아 사과가 파이면 파인애플 파인애플 대그맨 해도 되겠어 제가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제 바로 어머니 아버지 한자도 선물했어요 바로 댓글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니? 응 효자야 아주 응? 우리 장빈이 형 효자야 그냥 응 그 마음 알아봐줘서 응 형을 알아봐주는 거는 이헨이 밖에 없어 우리 장빈이 형 보자니 갑니다 응 그래그래 막판 신문은 막판 응 대신해 우리는 수고기 있지롱 리누의 일기 날씨 매운 맑음 날씨는 맑음 날씨는 맑음 너 얼굴은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냐 오늘은 음 9시에 일어나서 유산균 먹고 프로폴리스 먹고 인기가요 와서 커피 먹고 달걀 두 개 먹고 그리고 리허설을 하고 황태 컵밥 하나 먹고 만두 먹고 본방 준비하는 중 안녕 아니 리허설 때 내가 친애고 자녀를 빤했는데 생방에서 형이 묵을 내버리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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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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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왕 원래 원래는 형이 빠 하기로 했었거든 그러면 sneaky mars 운동이니까 ery 토커가 나보다 달라진 거 없어 더 잘생겨진 거 말고 그건 날마다 날마다 바뀌는 거고 달라진 거 없어 귀걸이 바꿨잖아 두 번에 누가 잡아 땡겨? 잡아 땡기는 게 아니네 아 이게 꼈네 잡아 땡기는 게 아니라 나이스 거의 뭐 이 정도면 돼 아 볼 빵빵거라 다람쥐 갔다 오면 돼 인스타 올릴게 이거 인스타일까? 찍었어? 어때? 봉사 좀 빠졌어 귀여워 한지성 검걸한데 내 손을 알아보다니 감동이에요 안정난 현지님들 그 누구도 못 알아봐 주시네요 아무튼 안녕 저희 한 명씩 다 맞고 다니더라고요 강차가 너무 많이 나네 인스타일이 아기빵 크림 나오나 문질러 보고 있는데 피가 나와버렸지 뭐예요 인스타일 이거 한 마디 써 이행인데요 아기빵 한 마디 뭐라 했어? 아기빵 먹는 날씨 아기빵 한 마디 우리 아기빵 먹어야지 아기빵에 터져요 아기빵에 터져요 목친구도 먹고 있어요 나 못 뜨나 해요 나 못 뜨나 해요 하나 둘 아유 가져와서 아유 가져와서 뭐 유 유 유 아 왜 그냥 그대로 똘똘하면 진행하면 되는데 매일 마지막에 아 매일 마지막에 마지막에 한숨 쉬니까 너무 미워 아 나 진짜 이런 거 못 해 눈 이런 거 못 해 아 그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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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할 수 있는 거 모르겠어 안 돼 안 되잖아 나 엔딩 방금 봤잖아 나 어떡해 눈동자 한 여덟 번 불러넣을 텐데 야 나 진짜 카메라를 똑바로 못 찾아보겠어 잘했어 귀여웠어 아니잖아 야 이거 하는 것만 쓸 거 같은데 아 싫어 나 그게 제일 별로던 말이야 이게 제일 나아 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내일 어떡해 귀여운데? 내일 어떡해? 내일은 하트 내일은 하트 아니 오늘 귀엽게 했어 내일은 멋있게 할까? 아 싫어 멋있는 것도 무서워 아 모르겠어 나 뭐 해야 돼 웃긴 걸로 할래? 야 하나 근데 귀여운 게 더 나은 거 같아 아 왜? 너 귀여운 거 잘 어울려 볼 빵빵이라고 그거? 야 내일 이거 하자 이거 그거? 알았어 그거? 이거 하고 링크 한 번 하자 어때 귀여워? 그치 그치 그거야! 귀여워 손가락이 움푹 들어가야 돼 야 야 내 마지막 2회 익스에 이어서 익스에 이어서 익스에 이어서 다시 돌아온 꾸하키입니다 방금 정말 저를 꾸하키 만들었어요 우리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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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좀 해주세요 왜? 방금 뭐였죠? 그 엔딩에 이거랑 이거 뭐죠 이거? 요새 유행하는 그 뭐라 해야 돼 이거? 볼 하트? 볼 하트? 네 한 번 다시 해주세요 인사 먼저 한 번 해줘요 인사 한 번 드리고 인사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아 네 연습실에서는 되게 자신 있게 했는데 유독 부끄러워하는 거 같아요 아 부끄러워 저 저번에 연습 연습 찍을 때도 부끄러웠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근데 오늘 근데 오늘 오늘 너무 귀엽기 때문에 이 끄악한 순간마다 나오는 거예요 우와 오늘 너무 귀엽기 때문에 우리 콕하찡 정말 정말 가슴 누구한테 맞았어요 네? 누구한테 맞았어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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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도 맞춰줄 건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카툰에서 나오는 그 제스처인 것 같아요 No no 안 돼 안녕 스펀지밥이야 이게 우리 당 당 당 당 당 당 이게 바로 눈에 불을 켜 아저씨 또 또 새로운 불법 위에 되게 다 알고 아 근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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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정인 미니 형 미니 형 하트 진짜 이상하다 승민이 하트 승민이 하트 승민이 하트 승민이 하트 승민이 하트 맨날 얘기해 이거 뭐야? 이건 어때? 총 아니야? 총 안 빠 아 그거 해? 아 그거 해? 네 이거 막방인데 나 와가지고 바지 있어? 나 와봤다라고 귀여울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는데 되게 합충 쓸데없어 야 그동안 한 엔딩형이 제일 난다 야승민은 뭐야 다행이다 야 이거 그녀도 내 눈으로 볼 수 있었어 이 정도로 성공했어 성공을 했다 하니 엉덩이 바아 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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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희민 호 나 진짜 작아 잠을 세다 빨리 세세게 했었어야지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손이 조그맣냐 현진아 내 머리도 궁금해 머리 안 불편해? 머리 안 불편하냐고? 왜? 너 지금 내 갈비뼈에 있잖아 혹시 너 갈비뼈 안 불편해? 야 심장이랑 가까워지고 있어 갈비뼈가 안 느껴져? 안 느껴진데? 아 이게 배 아니구나 그건 어깨다 어깨야? 여기에 복근이 있으면 쏘리 여기 여기 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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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마사지 해주고 있는 릭스 한 시간에 오마나 저 너무 비싼가 저 너무 비싼가 진짜 이거 비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가 제일 예쁘게 해요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왜냐 나는 옆차가 잘생겼기 때문에 하이 뭔가 신기한 게 음방에서 작업할 때가 제일 잘 돼요 흐흐흐 되지? I don't know I don't know why 어제 같은 경우는 승민이 거 뭐 하나 만들었고 오늘은 하니가 옛날에 요청했던 거 이제 정리하는 중이고 서 한번 해볼까요? 그려놓고 들어가서 팝팝팝 오케이 빰 빰 빰 응 응 괜찮은데? 그냥 이대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예스 마이 라스트 하나 둘 셋 예아 안 돼! 알았어 하나 하나 고생했다 찐막이에요 찐막 너무 짧았다 근데 진짜로 되게 짧았다기보다 되게 훅진한 맞아 왜냐면 이게 더 짧게 느껴질수록 그만큼 재밌었고 그만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뜻으로 응 이렇게 발차게 맞아요 토커 고마워! 이번에도 고마워 오랜만에 봤는데 토커 또 볼 거잖아 맞아 맞아 또 찾아올 거잖아 고마워 좀 깜짝하네 맞아 토커야 이번에도 고마웠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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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아 내 머리가 말이 아니긴 하지만 내 머리가 말이 아니긴 하지만 아니요 나는 스트레이킷의 한 비니 아인 아인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 잠시만 그럼 다시 해볼까? 오케이 아니요 나는 스트레이킷의 랩을 갖고 있는 하하니 창빈이 나도 랩을 갖고 있지 아인 용복이 우리는 스트레이킷의 F4야 F4 F4가 어떻게 신기하나요? 우리는 스트레이킷의 A4야 A4 용지야 맞아 F4 용지야 이 친구가 그동안 우리 A4의 생활들을 다 이제 낱낱이 공개해 주는 생활라고 하는 친구인데 우리 스트레이에게 우리의 일상적인 소소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 맞아 맞아 근데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 맞아 자 고마웠어 그래 항상 스페타클한 스트레이킷의 일상적인 모습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그냥 한 명씩 나와볼까? 자 아무튼 나갈게 너희나 뒷부분으로 따라와 오케이 다 뒷부분으로 따라와 자 가 자 먼저 가 다음에 너 보자 주인공은 마지막이라는 거지 안녕